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랑했으니 책임져 안녕 나는 오늘 바지 기장이 조금 긴 석화야 안녕 마이크 체크 때문에 네, 뭐 1등 나온다 안녕하세요. 미니아에서 저는 깜찍하고 귀여운 큐트보이 구석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깜찍 깜찍 큐트끄추 꼬잉꼬리 안녕하세요 꼬잉꼬잉 이거 안 내려가 돼? 드디어 일단 1등 강석아 아 1등 석화에요? 1등 완전 석화 아 왜요 왜요 안녕하세요. 위하이에서 가장 과묵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석하입니다. 와우. 자 요정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담아주세요. 쌤이 메이크업을 못할 수 있는 정도예요? 여기가 일본인지 미국인지 모르니까요. 분명 미국서 그런 것 같은데. 합성이 아주. 형 석하는 거. 석하는 거. 석하는 거. 석하는 거. 아 왜 이래. 아무수 나와서 왜. 아 어렵다. 누구지? 아 씨. 정하면 되겠네. 귀여운 거 두 개. 섹시하고. 섹시하면서 귀여운 거. 아 나 이거 이상해질 것 같은데. 원. 뭐라고 했어요 방금? 피아노요? 피아노요? 아 피아노. 예쁘다고요. 중국으로 예쁘다 라고 했고요. 아 어렵네. 섹시하면서 귀여운 게. 투. 귀여워. 봤어요 귀여웠어. 아니에요? 아. 트리. 이상하고 귀엽게. 어 좋다. 오 좋았습니다. 저는 석시하지 않았던 걸로. 어 맨날 형.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진짜요. 뽑아야 되는구나. 어. 민망하네. 이거 써주세요. 이거 나왔어. 이것도 했으니까. 미인와일. 진짜 승리하다. 야 너 3초 안 됐어. 이제 3초 됐어. 어 왜요? 왜요? 외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오늘 옷 느낌 내면 되겠네. 일단 태국 가 있네요 지금? 자. 가겠습니다. 71번. 가고 싶은 여행지. 저는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어디든이라고 썼어요. 석하야 석하야. 이것도 줘. 뭐예요? 신발 벗었어? 어 내가 벗었어. 신발 벗어야지 빨리. 부끄러워 벗어야지. 오케이. 아프지. I'm so happy. 처음 투어 장소가 태국이었거든요. 왜? 태국을 갔는데 이제 갑자기 공항에서 꼭 심사를 하는데 어 긴장되지? 피리큰닛 파이 트와이 따히다르니 어 챌린지 해. 챌린지 해. 안 들렸어요 잘. 근데 이제 영어로 막 하시니까 저한테 갑자기 막 얘기하시다가 Do you know Lisa?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게 I know. 화를 갑자기 내쉬냐잖아요.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면서 비자. 하하하하 산. 나이. 피. 어쩌나 어쩌나. 맞아. 지금 당장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저쪽은 왜 이렇게 안 와요 근데? 아 네. 저게 진짜들이다. 걸어와. 저게 진짜들이요. 자 가자. 석한은 뭐. 나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 비주얼부터 막내 비주얼. 그러면 너가 6등 하던지 내가 알아서 할게. 하하하하 야 알아서 한대. 너가 귀여운 거 좋아한다 해서 이렇게 너의 강아지 밍밍이랑 같이 왔죠? 하하하하 너가 방송만 한다고 일찍 나 잘 안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요즘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는 거 우리 약간 썽크림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혹시 너도 날 좋아하니? 하하하하 야 무서운데? 하하하하 말하라고! 하하하하 야 무섭잖아 이거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Ready? Get set. Go. Go. 멀리 가보자고. 소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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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니까. 알겠어.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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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크게 되는데. 아오. 아오오. 자위늨. 아오오. 아오오. 아오. 아오. 아오오오. 아오오오. 그냥 할게 어차피 우리 노래를 알리는게. 그래 늦었어. 나 했으면 안 웃고 싶어 했어. 나 했으면 트와일러드 야 야 황홍 이렇게 아니야 그냥 영어 할게. 그래. 노래는 할 수 있게 해줘? 응 입에는 안 썩게. 5, 6, 7, 8 This is timeless 아 잠깐 노래는 하게 해줘! This is timeless 우리의 시간이 남은 이 숨겨서 We'll stay forever forever more 귀여운 것에게 멋진 것에게인가요? 좀 많아졌네. 빨리빨리 갈게요 빨리빨리.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잉 멋진 거 멋진 거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감사합니다. 좋다. 넘어갈게요. 다음 준서 네. 오케이. 줌. 줌. 쏘리. 쏘리. 쏘. 스캐리. 형, 형, 형. 이 미스터 앵그리. 앵그리 플레이어. 자, 그럼 갑니다. 호미코 열 바퀴 돌아와주세요. 시작. 뭐해? 어? 어? 왜? 아니, 이거 바보 퍼포먼스. 바보 퍼포먼스. 바보 퍼포먼스. 100점. 100점. 바보. 100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야, 이 바보 퍼포먼스 와. 겁나. 어, 됐어? 이걸 헷갈려. 헷갈려, 아직. 이렇게 맞나? 맞아. 이거 맞아요? 시작. 열 바퀴. 시작. 어? 아니, 오른쪽 그냥. 오른쪽 그냥. 위치. 아, 이게 뭐. 3대. 5대. 6대. 5대. 6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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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나의 목표는 위아이를 위아이를 전세상에 알리고 싶어 위아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의 러러머러를 선택했듯이 나도 누군가의 멋있는 러러머러를 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5년 후에 우리 위아이는 물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셀럽티 한 그룹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위아이가 이 부분은 5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2년 후에 4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 아 잠깐 노랬나 뭐 푸 끄 꼼 잠깐만 어떻게 한다 푸 끄 꼼 푸 끄 꼼 크 아니 푸 푸 푸 어 이상한데요 푸 끄 꼼 말자 크 으 으 여러분 단팥빵 되세요? 단팥빵 단팥빵 찌르는 까마귀 아 단팥빵 이런 느낌으로 해야 좀 찌르는 느낌으로 해야 발음이 명확한데? 아 아 까 까 오프닝 나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메일서걸 석가씨 복시를 찌렸어요 여러분 원인이 안쪽에 이제 튜브처럼 이렇게 배가 있죠 헉 헉 하 응원을 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석화가 먹을 건데 CS로 한 표씩 찍을 거야 과연 표정 가고 대사 한 마디 석화의 딸기먹방 큐 USB 아 오 희한이 표정 표정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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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요 아 너무 멀어서 당황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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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에게 애교 부르기 2탄 아 야 야 뿌잉뿌잉 아 아 아 아 으 으 어 뭐야 진짜 으 으 으 으 야 아 따로 계신거에요? 아 잠깐?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잠깐만요 소감장 소감장! 사과 좀 드려요 죄송합니다 소감장